안녕하세요. 저희는 실제 기업의 대표와 사회초년생들로 이루어진 대표와 인턴들입니다. 저희는 오픈뱅킹을 활용한 카드대금 연체 예방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는 카드 사용 잔액만 보여준 것과 달리 오픈뱅킹 API와 고객의 카드 결제 문자 파싱을 통해 카드 사용 금액과 동시에 카드 연결 계좌의 잔액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출발했습니다. 저희의 수상 비결은 실제 사용하면서 생각났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이 좀 더 금융산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핀테크 공모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위의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새로운 기회의 장이다.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제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의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